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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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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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오... 아... 아... 방송을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예상은 이제 원래는 에데사임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에... 기차가 없어졌어요. 하... 좀 황당한 일이죠.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방송은 이제 가르타로 가는 곳에서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됐네요. 어... 자... 지금 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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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아... 이제 주문은 이... 그... 방금 마신거는 이 리슬링 주문했고, 그리고 이제 펠트텔러라고 여기 향토 음식을 또 주문을 했습니다.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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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담배를 태우느라고 제가 화면을 정면으로 돌렸네요. 음... 음... 여기 멋진 골반 아닌가요? 음... 음... 안젤만... 포도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에... 기차가 1시금뒤 있다고 그래갖고 그냥 뭐 여기서 뭐 방송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급히 변동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점 좀 죄송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밥집을 이제 좀 찾아서 이제 다녔는데 뭐 이제 11시부터 연다고 해서 이제 맞춰서 갔더니 이제 아직 준비 중이라고 그래갖고 좀 돌아다니다가 여기 이제 연대 좀 앉아갖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또 늦어지게 돼갖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쓰여있는거는 노이어 바이든 뮬러 트루가오라고 했고 뮬러 트루가오라는 그 품종이 백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는 이제 그 독일말로는 패더바이서 라고 하는게 있구요. 그리고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서는 호이리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저거를 한번 시켜볼까 하네요. 가격이 0.25리터에 2유로면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텔저텔러라고 하는거는 이 자오마겐하고 브락버스트 그리고 레버큰에들 이라고 하는 음식이 이제 나오는 이 자오마겐이 이 그 이 동네 명물입니다. 그 예전에 그 여기 그 독일 그 수상이었던 헬무트 콜 수상이 그 애용한 음식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헬무트 콜 총리가 그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소련 그 당시 그 냉전시기 소련이 그 정상들을 뭐 초대를 한 앞집이 있는데 그 초대를 할 적에 그 항상 여기 음식 이 자오마겐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따가 음식이 나오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사장님이 춥지 않냐고 그래갖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춥긴 하네요. 차가운걸 마셔서 그런가? 안녕하세요. 수전노모님. 아 지금 뭐 먹방하려고 그 도시 좀 와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이슈트라스 안데어 바인슈트라스 라고 하는 노이슈트라스 라고 하는 여기 독일의 팔찌지방에 있는 도시고요. 여기가 포도주로 또 유명한 곳이고 그래갖고 와봤어요. 뭐 향토음식하고 그리고 여기 포도주 소개 좀 해드리려고 방송을 들어봤습니다. 뭐 음식은 뭐 주문해놨고요. 뭐 지금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포도주 지금 뭐 한잔 하면서 기다리고 있네요. 확실히 이태리 하고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 독일이 보통 도시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분들은 좀 큰 도시 위주로 많이 가셨는데 여기는 뭐 그게 큰 도시는 아니고 여기 이 도시를 이제 기준으로 팔찌 지방은 이제 남부와 이제 북부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북쪽 마인츠 방면이나 아니면 남쪽 칼스루에 쪽 칼스루에는 뭐 팔찌 지방이 아니고 이 바덴 지방 이 중심지 이로 이제 가는 그 이제 길목입니다. 가운데 있고 뭐 그래서 예로부터 여기 이제 포도주 거래로 좀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시내를 좀 돌아다녀 보니까 아 뭐 포도주 가게들은 못 본 것 같아요. 뭐 찾아보면 뭐 있겠죠. 어 좀 썬을 하긴 하네. 다시 아니요 아 이제 뭐 아 네 이땐 네, 감사합니다. 오, 근데 맛있긴 맛있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에 들어가서 방송할까? 그랬나요? 뭐 근데 이제 기온은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또 뜨거운 음식 먹고 그러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포도주에 손이 나네 뭐 맛있다 여기 잔에도 이렇게 써있네요 밑에 노이튼 마인슈타라스 그러니까 여기 마인슈타라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포도주 길을 말하는데 여기 위치가 딱 중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쪽에서 보름스로 해갖고 나인강까지 이어져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불란서 국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이 가운데 있는 도시 그래서 이제 밑에 대한 노이튼 마인슈타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는 롱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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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근데 참 나왔을 때는 영상 2도 정도였고 지금은 한 7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응 아 그는 롱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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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분들 참 재밌는 분들이신 이쪽 사투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사투리하고 여기 사투리하고 참 많이 유사합니다. 재밌네. 여름에 여기 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기차역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근처로 하이킹을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틱 뭐 이런 거 해갖고 기차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서 남쪽으로 난다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난다오도 좀 큰 도시고 포도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여름, 그러니까 내년 여름이나 해서 이제 좀 시간되면은 난다오도 한번 또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난다오 그리고 이제 거기 좀 아래 이제 조금 더 이제 옆으로 가면 라인강 쪽으로 가면은 이 슈파이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내년 초여름 쯤? 뭐 가볼 생각이에요. 오 안녕하세요 황님님. 아 지금 다 이태리 뭐 아니면은 브리셀 이쪽에 많이들 가셨을 것 같은데 오셨네요 아침부터 술입니다. 어 근데 이게 맛있네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좀 봤는데 뭐 오늘 일요일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사람들이 좀 많음이 좀 있습니다. 이제 슬슬 뭐 나올 때이기는 한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게 자꾸 손이 가네. 지난주 이제 그 갔던 배른카스텔 코에스 걷기에서 맛있는 거 하고 여기하고 이제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좀 더 맛있네요. 아 여기는 저희가 이제 사는 곳에서 기차로 한 시간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아까 다니면서 사진을 좀 몇 개 찍어본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이 목재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말로는 이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이 목재 건물이 좀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넉넉하게 슈즈를 준비했고 왔네요. 감사합니다 재한님. 아니요 땡겨서 온 게 아니라 포도조하고 향토음식 소개를 해드리려고 죄송합니다. 포도조하고 향토음식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왔어요. 원래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방송은 에데싸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근데 좀 기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네요. 이따가 뭐 식사하고 여기 한번 좀 돌아다니고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데싸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마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포도조 또 먹방 할 생각입니다. 뭐 에데싸임이라는 곳보다는 여기가 좀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통이 또 요지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뭐 우연하게 뭐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오후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한 9시나 한 10시 뭐 이때쯤 뭐 여기 이제 좀 와서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차 때문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 좀 근데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기차가 없어졌어. 아니 그 플랫폼이나 이런 데 맞게 갔는데 기차가 없어지고 그래갖고 뭐지? 그래서 다음 기차 언제 오나 봤더니 한 시간 뒤에 여기 있고 그래서 아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서 방송을 시작하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본의 아니게 한 10분 정도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10분인가 15분인가 아무튼. 어우 찬 거를 마시니까 콧물이 또 나오네. 아 네. 죄송합니다. 와 근데 이거 포도주 맛있네. 여기 그리고 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뭐 관광으로 오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갖고 그 트래킹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여기 시내 자체로는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 사러 오거나 오시거나 아니면 그 근처 여기 뭐 성하고 포도밭 뭐 이렇게 구경을 하러 오시는 분들 있는데 도시 자체로 이제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계속 또 콧물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 주는 라인란트 팔즈라고 하는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인란트하고 팔즈 이게 합쳐진 이름인데 여기 제가 있는 곳은 팔즈 지방이고 그리고 어저께 아까 저기 죄송합니다 지난주 갔던 곳은 이 라인란트 지방 정확하게는 모젤란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 그레베스라고 하는 음식을 제가 이제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텔저 텔러라고 해서 이제 여기 소세지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간으로 만든 돼지 간으로 만든 경단 그리고 이제 자음하겐 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뭐 소세지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식은 뭐 좀 이따가 나갈 것 같고요 적포도주를 한 잔 시켜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팔즈 지방에 대해서 좀 역사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독일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을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하는 제후가 일곱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그러니까 성직에 있는 선제호 세 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속 선제호라고 해 놓았고 네 명 있어요 그래서 일곱 명입니다 음식 맛있어요? 아니 뭐 독일 그러면은 이제 족발 그리고 소세지 그리고 이제 돈가스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하는 거는 그런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것도 있다 뭐 이거 소개를 뭐 해 드리는 거죠 여기말로는 이 코어 퓨스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그 세 명 이제 그 종교 선제호 이건 이제 마인츠 대주교 그리고 펠른대주교 그리고 이제 트리어대주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 뭐 네 명이 있는데 이 작생공작, 그란덴부르크 백작 그리고 이제 팔찌백작, 그리고 보헤미아 구강 이렇게 네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팔찌백작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근거지로 이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가문도 좀 바뀌고 뭐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바뀔 때 무렵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한 17세기 후반 해갖고 팔찌개승전쟁이라는 게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란서의 무24세하고 신성노머제고 요젭 1세하고 이제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요젭 1세인지 누군지 좀 제가 좀 잊어버려가지고 요젭 1세인지 그 다음 황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17세기 후반에 이 팔찌개승 문제를 가지고 또 전쟁을 이렇게 했죠 왜냐면 이 팔찌 선제호가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독일 지방에 대해서 또 이제 크게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밑이기 때문에 이 팔찌 선제호 그러니까 팔찌 백작을 놓고 이 로이 14제하고 신성노머제고 황제하고 또 전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또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뭐 그렇죠? 여기서 뭐 불량사 가까워요? 뭐 차로 뭐 1시간? 아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 아래가 이제 알자스 여기 말하면 엘자스라고 하는 곳인데 엘자스 이제 불어로는 이제 알자스라고 하죠 그 지방을 놓고서 독일하고 블란서하고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1870년 그전에는 이제 17세기 30년 전쟁 그리고 이제 팔찌 계승전쟁 등등 해서 이제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1870년에 이 프로이센 그 블란서 전쟁 그리고 이제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까지 해갖고 이 알자스 지방을 놓고서 독일하고 블란서하고 전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통일을 했을 적에 이 영국 대처 수상하고 그때 이 블란서 대통령 미테랑 대통령하고 미테랑 맞을 거에요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이 대처 수상하고 독일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반대를 한 이유가 독일이 다시 알자스 지방 통일하면 알자스 지방을 이제 다시 이제 또 경합을 하고 그래갖고 또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 해갖고 대처 수상이 그때 엄청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에드워드 그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 잠시 신성롬화지구 황제로 이제 선 선출이 된 적이 있어요 대공리 시절 그러니까 대공리 시절이 이제 1254년부터 이제 1291년까지 대략 한 30 한 5, 6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코넬이라고 하는 그 공작 에드워드였나 아무튼 그 정확하게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에서도 여기 한때는 독일 아 니차드구나 죄송합니다 니차드 니차드 여기는 니샤르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이제 독일 국왕으로 선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의 누돌프 1세가 독일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합스부르크 최초로 이제 독일 왕 신성롬화제국 황제 황제 대관은 안 했으니까 뭐 황제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뭐 독일 국왕으로 이제 선출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유적이 또 이 근처에 또 있어요 슈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이제 슈파이어대 성당에 자일리어 왕조의 신성롬화제국 황제 무덤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이제 슈타우펜 그 가문 거기 이제 뭐 왕자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황후 무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무돌프 1세 그리고 알브레시드 1세 합스부르크 가문 이 두 독일 왕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영묘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방이 또 합스부르크하고도 사실 좀 연관이 좀 있는 지방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 왕위 계승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 팔츠 선제호가 그 슈트어트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 하고 또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가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팔주 지방이 이제 유럽 근대 중세부터 근현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었어요 일단은 뭐 정치적인 권력도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뭐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근처에 이제 포도밭하고 밀밭 해갖고 되게가 이제 물산이 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문득을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미래저래 꼭 먹고 알먹고 속된 말로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진짜 자꾸 자꾸 손이 가네 아니 밥이 나오기도 전에 한 잔 다 마셔버렸네요 하 그렇죠 결혼을 얽히고 뭐 해갖고 이래저래 합스부르크 가문이 결혼으로 참 재미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가문들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조빤님 포도조는 리슬링 시켰습니다 리슬링 방금 마셨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슈펫브르근더 라고 하는거 한잔 또 시켜볼까 하네요 아까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적포도주 이제 좀 다른거 있냐 했더니 어저께 뭐 파티 뭐 이것 때문에 뭐 다 팔리고 없다고 하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리슬링 와 아 어 그럼요 포도조는 뭐 한 12도 13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이 동네에 이제 보면은 좀 포도 품종이 좀 다양하게 재배가 되고 있고요 제가 좀 그 시안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조베제 이 산조베제는 이 토스카나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 거고 이태리 이외의 다른 곳에서 재배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몇 달 전인가 제가 이제 신문에 나온 거를 봤는데 독일산 산조베제가 있다 그게 신문에 떠 갖고 진짜 해서 찾아 봤더니 진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 이 필립콘이라고 하는 포도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산조베제를 또 재배를 해갖고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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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 네 가깝죠 바로 옆에요 이게 펠트와 텔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그 둥그런 거는 이 자오마겐 이구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레버크네들이라고 해갖고 이 돼지간으로 만든 경단 그리고 이제 소세지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빵 한조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그 양배추 절인 거를 볶아는 겁니다 반성국은 즉, 맥주소스처럼 ires 아우 사진으로 또 찍어 나야지 그으흐흐흐흐흐 아이고 죄송합니다 좌우마겐 이걸 또 사진으로 찍어놓은 다음에 인스타하고 이런데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아 싸워크라우트가 아니라 좌우어크라우드로 갑니다 양배추 음식은 따끈하겠다 그리고 방금은 제가 슈펫보르곤다라고 하는 걸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삐너로아라고 얘기를 하죠 땅크깬 근데 0.25리터 보다 조금 더 주셨네요 오케이 사진으로 찍어야지 아이고 밥이 왔습니다 이거를 펠츠 텔러라고 하는데 모듬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장실에 갈 수는 없으니까 손소독제로 한 다음에 아 자워크라우트 자 자 듬볼 오 맛있네요 슈펫브르근더라고 하는 포도주고요 피노루아 불란사 말로는 피노루아라고 하고 그리고 이태리 말로는 피노레로라고 하는 포도주입니다 독일권에서는 슈펫브르근더라고 얘기를 해요 부르근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란서의 슈펫브르근더 슈펫브르근더라고 합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은 돼지간으로 만든 경단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슈펫브르근더라고 합니다 부르근더 더예요 더 부르군 부르근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맛있다 하나도 안 짜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지난주 양배추 절임 볶은거는 좀 짰는데 오늘거는 하나도 안짜네요 오 맛있다 네 자어막에는 유명합니다 네 맛있어요 아 네버쿠네돌 이라고 할텐데 버스트는 이제 소시지를 안드시고요 와 맛있네 아 네버쿠네돌 이라고 할텐데 자 독일에는 소시지 돈가스 그리고 족발만 있는게 아니죠 소시지 한번 먹어볼까요 소시지입니다 와 맛있다 우연치 않게 왔는데 맛집을 우연하게 걸리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백김치하고 글쎄요 좀 비슷하다고 할수도 있죠 음 맛있다 이제는 자오마겐 자오마겐입니다 자오마겐입니다 뭐 평소 고깃간에서 사다먹는 그 종종 사다먹는 자오마겐 하고는 좀 다르네요 음 제가 조리를 잘 못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원래 짠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짭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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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맛이 좋네요 음 음 음 가격도 사실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거 뭐 해갖고 뭐 13유로 90 한 14유로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어 한 2만 원 음 그렇죠 2만 원 정도 음 음 음 음 양 안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양이 적은게 아니고 많아요 자오마갠도 크기가 이만합니다 간으로 만든 경당도 크기가 이만하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긴 해요 작년만 해도 많이 먹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마스콩님 오셨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음식들이 양이 많은 편이긴 하죠 그나저나 이럴 때 세바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따가 뭐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놀러 오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따가 가는 에디사이미 안젤만 이라고 하는 포도원 제가 이제 거기에서 세바님 그 포도주 사갖고 제가 이제 좀 주문해서 보여요 이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어휴 죄송합니다 어휴 어휴 지금 바깥에 기온이 지금 여기 기온이요 한 7도 8도 정도 이렇게 돼갖고 좀 서늘하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음 음 음 아 우리나라도 어 서늘하긴 하네요 음 아휴 제가 좋아하는 호밀밥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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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빵도 맛있네 음 음 근데 솔직히 이태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입맛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 버리게.. 죄송합니다 아.. 12시네 아.. 거기에.. 아.. 아니.. 아.. 아.. 안녕하세요. 음식이 좀 여기도 좀 묵직한 편이긴 합니다. 사실 이태리는 아무래도 기온이 온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음식이 묵직한 편은 아니겠죠 아 우리나라는 좀 그런가 보네요 아우 12시 하건지 그냥 교회에서 그냥 부분들이 전략이 울리네 아우 12시 이제는 여기가 뭐라고 해야하지 아무래도 마인츠하고 슈파이어 중간에 있다보니까 여기도 천주교가 강한 팬이에요 쇠가 종소리 들리시기 하겠지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제 보면은 뭐 교회가 뭐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성당이죠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교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슈파이어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팔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궁정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선제우 그거 있는데 보면은 여기저기 옮겨 다녔죠 황제가 그 팔찌라는 이름을 이제 가진 곳들은 이제 황제가 거주하는 곳이라면 뭐 팔찌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팔찌의 그 유래가 그 로마의 팔라티노 거기에서 이제 이름이 유래한 거기 때문에 황제가 이제 거주하는 곳 거수하는 곳을 다 팔찌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는 이 그 선제우 이제 그 명칭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관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아 12시라서 그냥 종이 그냥 어 장난 아니네 와 근데 이걸 다 먹으려면은 좀 힘들긴 하겠네 양이 많습니다 integral 인제 종소리 그쳤네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양 caramid 양이 많아서 양이SM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 양이 많아 아이고, 떼라가 근데 뭔가요? 떼라는 땅이라는 뜻인데? 아, 음식이요? 다 먹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맥주! 아, 근데 참 맥주 떼라라고 하는 게 또 있나보네요. 아, 그러면은 소주, 맥주 섞어서 드시나보네요. 다른 거 먹고 다른 것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해쳐야겠죠? 어, 근데 양이 많기는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마스콩니. 아, 독일 소시지. 아, 독일 소시지. меш소시지?? 아 메뉴 Publіч ? 아, 독일 소시지를 먹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독일 소시지. 아, 황영이 형님 식사고 오셨군요 아,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저녁때죠? 여기는 이제 점심인데 빵을 뜯어 먹어야 하는데 빵을 또 칼로 쓸고 있습니다 식사아아ㅏ 양말기 나는 뭐 아iesta 레시야. 했는데 조금씩 기조로는. 왠이 너무 귀여운 것 같 Four. 고소한 마켓 누구야? 나는 아까 소식을 가지고 놔라. 이제 초기 20분 시간으로 마켓. 난 뭐하잖아. 나는 Вс영cil팀을 쥐는iquen. Portug закончérie니. 나는 그런 거 이상하게 들리는 병을 쥐어하고 이것을 물을 쥐어 먹OS 이렇게 조절을 잘 먹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 먹어야 겠어요.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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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다 먹었는데 빨리 좀 오십시오 아이고 나 왔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ㅋㅋ ㅋㅋ 아이고 나왔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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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spot . ㅋㅋ !!!! % Wrestle hooks ㅎ сооб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냥 간단하게 여기 향토 음식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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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맛있네요. 진짜 간하고 허파 요리는 모르겠어요. 허파는 한번 본 것 같은데 간은 있습니다. 제가 먹은게 간으로 만든 경단 이에요. 간 다져갖고 경단으로 빚어갖고 쪄온 요리이기 때문에 허파는 한번 본 것 같아요. 잘 먹었다. 네. 확실히 근데 맛있네요. 음식이. 배불러. 배불러. 제가 방금 먹은게 있잖아요. 자오마겐. 레버코네블. 여기도 이 집도 있어요. 메뉴에. 뭐 돈가스 뭐 이런거. 관광객들. 바이에른 지방하고 오스트리아 가면은. 닭하니까 말씀하시는건데. 바이에른하고 여기면 바이언 이라고 하구요. 오스트리아 웨스터라시 이라고 하는데. 그쪽 동네를 가면은 빡 캔들 이라고 있습니다. 빡 캔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튀김딱 같은거에요. 그거 유명합니다. 뭐 바이언 가갖고 뭐 학생. 뭐 슈바이너 학생. 아니면 이제 오스트리아 웨스터라시 이라고 하는. 아무튼 똑같은 음식이긴 한데. 똑같진 않고 좀 다르긴 하겠네요. 아무튼. 마캔들. 마캔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뭐지. 마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가 확실히 유명하긴 해요. 거기 가서도 이제 보면은. 자학토호텔하고. 그리고 이제 또. 타필슈피츠. 그리고. 어. 슈니찔. 뭐 이런거 드시는데. 뭐 처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두번 세번 정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하면 뭐 슈니찔. 그러니까 돈까스지. 아니면. 뭐 쇠고기. 뭐 찜. 뭐 이런거겠지. 어. 여기서는 그렇죠. 2만원 정도면은. 뭐 평소에서. 좀 가격이 저렴해요. 다른데 같으면은. 돈 더 줘야 되죠. 한 2만. 한 5천원 6천원 정도. 어. 어. 배불러. 소화용으로만. 또 식혈이고. 마시고. 계산하고. 또. 일어나서. 동네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아. 으응. 으음. 으음. 음. 정기구이 닭은. 이제. 그릴랜드리라고. 이제. 닭구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지방별로 음식들은 달라요. 독일이 오! 배불러 잠깐 아이고 앞쪽 담배자한테 태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배자 오 근데 진짜 배부르기는 배부르네요 양이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적게 먹긴 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드실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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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기 좀 이미지가 뭐냐 하면은 맨날 뭐 이제 돈까스 뭐 족발 뭐 소세지 그리고 맥주 뭐 이런거 생각하시고 뭐 양배추저인 이런것들 근데 뭐 그런것만 있는건 아니죠 여기서 맥주는 좀 많이고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여긴 뭐 포도주를 사람들이 주로 마시고 맥주 마시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 아 음 그 족발 근데 여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전반적으로 음식은 좀 묵직한 편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배가 하나씩 겸 배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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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스트러가 이 과일로 만든 증류주 이제 과실 증류주를 이제 여기에 말로 옵스트러 라고 하는데 옵스트러 옵스트브란트라고 얘기를 해요 어저께 그 미녀가이드하고 컨스님 옵스트러가 뭔 말인지 모르시더라구요 아니 오스트리아에서 20년 사셨던 분들이 옵스트러를 단어를 모르셔갖고 뭐지 약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뭐 옵스트가 이제 과일이라는 뜻이고요 옵스트브란트 이제 브란트는 이제 증류하다라는 뜻이에요 증류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옵스트브란트라는 이제 증류주 과실 증류주를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옵스트러라고 많이 합니다 아니 오스트리아도 옵스트러 유명할텐데 참 아 맞아요 수혜로님 말씀 맞습니다 아 뉴대싸임 뉴대싸임은 제가 다음주 토요일날 갈 생각이에요 비우트북도 유명하죠 비우트북도 이제 포도조 유명합니다 그 프랑켄지방 뉴대싸임은 또 커피 뉴대싸임 카페라고 해갖고 그것도 명물이에요 그리고 거기 또 치즈 유명하고요 12시가 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시네요 독일은 맥주다 독일은 맥주다 라고는 하는데 근데 솔직히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맛좀 포도주도 있기 때문에 독일하면 무조건 맥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방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죠 제가 있는 지방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맥주보다는 뭐 다 보면요 포도주 맛있는 그런 곳이에요 맥주집은 거의 없고 바인스토베라고 하는데 포도주 맛보는 오히려이프 그 fish or a steek 아 아 어느 집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 어 으 으 범 보라 으 으 아, 잠시만요. 아, 저기 저 집? 아, 여기 그냥 뭐 밥집이에요. 그러니까 놓으셨다 단대와 마인스트라스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아, 이게 탁자가 좀 쪼박하고. 됐으니까. 너를 조금 뒤로. 아, 죄송합니다. 아, 미넨 닮아요. 닮아요가 커피도 물론 유명하고 거기에 식료품 파는 가게예요. 제가 2년은 미넨에 사봤는데, 종종 닮아요 가서 식재료,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식재료들은 참 좋은 곳이에요. 품질 좋은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닮아요. 거기 2층에 커피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마리엔 광장. 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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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이 동네에서 모인? 모인이라는 인사말은 저 북쪽에서 쓰는 말인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인 알 LandDD 우연히 이 데이포 vam ev mondd 30분 40분 근데 거기는 솔직히 소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워낙 많은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제가 또 따로 할 필요는 없죠 아예 알러지가 아니라 좀 추워서 그래요. 차가운 거를 먹고 먹이다보니까 지금 기온도 10도? 조금씩 되는 것 같은데 아 마스콩님은 미넨도 갔다 와 보셨나보네요 아 유학은 아니에요. 공부는 끝났습니다. 학생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일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번역릴 뭐 이런거 책도 쓰고 제가 여기 디세드로프 대학에서 역사 그리고 이태리 언어학, 이태리 문학, 이태리 말을 제가 이제 학사로 공부했고 이제 석사는 또 역사로 준비했어요. 네 내년에는 의학을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는 뭐 다시 뭐 유학생 되겠네 말이 뭐 유학생이지 뭐 여기 독일에서 대학교 졸업하면은 그냥 독일 학생 취급해요. 학위가 있으니까. 여기는 중부는 아니고 서부라고 보시는 겁니다. 남서부. 여기말로는 듀이트페스트라고 하는데. 그나저나 진짜 화주를 과실 중유주 하나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어우 배불네요. 소아. 소아형으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한 잔 마시고.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동네 한번 좀 보여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부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2차대전. 뭐 그때 이제 뭐 했고 그때 영토로 해갖고 이제 중부 독일이라고 하면은 작센, 작센아닐트 그리고 튜닝엔 이쪽을 또 중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100번 뭐 아이고. 마스크가 많이 가보신다고. 아 늘 같은 곳만 가셨다고요? 아니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솔직히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은 아니에요. 아 여기는 제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동네는. 저는 이제 그 전에 있던 동네. 뒷세드로프. 나인난트 이쪽은 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인들이 좀 있고요. 저희 선생님도 살고 계시고. 친구들도 있어요. 뭐. 뭐. 지금 뭐 살고 있는 것도 뭐 친구들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있는 곳은 없습니다. 뭐 가깝고 하니까. 뭐 그냥 온 거예요. 뭐 잠시만요. 사장님 오신대. 아가씨도 뭐. 하말로 밥을 때문에요. 아무래도 뭐. 안고 싶으시죠. Hajleелей 테스트 못는 이야기입니다. 왕따야. 토마는 나쁜 편하고. 안고 싶으셀. 황불에서요. 정말ㅎ. 아말로 밥을 먹어요. 아니요. 그럼요. 그럼요. 네요. 네요. 아 제가 과실 주무즈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서 하제누스가 뭐지 우리말로 아 헤이즐넛으로 만든 화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좀 해달라고 했어요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동네 한번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차 타고 이제 웨드사인 가서 이제 포도주 한잔 먹방 또 하고요 포도주 사고 그 뭐 포도원 뭐 좀 보여드리고 포도밭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방송은 종료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은 독일 제국이죠 그냥 독일 국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라이시라고 하는 게 제국이란 뜻도 있고 그냥 나라란 뜻도 있는데 이게 이게 2차 대전 전까지는 저기 이제 그 발트에 해갖고 펜닉스벨이라고 해서 오늘날은 잠시만요 아 헤이즐넛으로 만든 화주 마셔보겠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오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니 근데 카드가 안되고 현금만 된다고 해갖고 아 근데 사장님이 재미있으시네 돈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돈이야 당연히 있죠 아니 돈이야 당연히 있죠 현금 카드 안되는 곳이 많는데 당연히 가지고 다니지 아무튼 사장님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팁까지 해서 25유로 지급했습니다 화주 포도주 주잔 포도주 0.5리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펜차텔러 뭐 해갖고 10대 뭐 다해서 20... 그러니까 20유로 잠시만요 뭐지? 아 20유로 60 뭐 해서 이제 25유로 계산했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현금 계산하는 거 같더라고요 아니 뭐 없으면 뭐 뽑으면 되는데 근데 독일사람들 좀 좀 수다스럽죠? 뭐 조용하고 과묵하고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아 참 재밌네 화장실을 좀 갔다가 이동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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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12시 45분이네 오케이 다 됐다 12시 45분이네요 종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 일반 세업은 식사 값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요 보통 한 20유로 내외인데 여기하고 저희 동네에는 뭐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에요 딴 데에 비해서 음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고요 향토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아 그나저나 저 혼자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 같은데 아 교회가 아니구나 뭐야 교회같이 생겼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 건물은 시청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여기도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교회 교회 한번 볼까요 아 동선이 좀 애매한데 아 일단은 한번 좀 쑥 다녀 보겠습니다 아 참 오늘 사람 많네 날이 좋아서 그런지 뭐 사람이 많네요 아이고 아 교회 많네 어쩐지 와 13세기경 그때 해갖고 1365년부터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와 루프레시 딜세 아 루프레시 딜세면은 보자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아니야 룩셈부르크였나 아이 찾아봐야겠네요 아 룩셈부르크는 아니겠다 아 파사드 뭐 해갖고 한 거는 뭐 1489년이고 안에 뭐 그림이나 뭐 여기 앞에 있는 거는 1500년경 그리고 이제 오 여기 팔쯔 백작 프리드리 3세 뭐 해갖고 여기 이제 교회 이렇게 뭐 하는 얘기 나오고 음 뭐 대충 뭐 역사 뭐 연역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네요 아 아 아 아 아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는 뭐 많잖아요 워낙 많아가 문제긴 하지만 아 어 왜 워낙 많아서 문제냐 아 깨는게신 아 아 당겨진 형 하니까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우리나라가 워낙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곳곳에 산재에 있는 문화재나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는 뭐 보면은 뭐 관리는 잘하는 편인 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짐벌 가지고 있던 것도 박살이 완전히 나갔고 완전 고장 나고 이래갖고 카메라 받침대에 이거를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뭐 솔직히 뭐 상태는 그게 그건 같아요 어디로 돌까 아직 뭐 시간이 조금 남아갔고 한번쯤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기차역 가서 거기서 이제 1부 종료하고 2부는 한 20분 있다가 에드사임 가서 또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몇시죠? 오 26분 남았네 좀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어이구 기차역을... 아 반대? 오케이 조금 서둘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목적건물들이 많아요 여기가 아... 아이고... 네...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나죠? 세트장 같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마을을 한번 이렇게 좀 쓱 한번 또 보여드리고 기차역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여기 집 멋들어지게 생기긴 했네요 제가 근데 잠깐 다녀보니까 저런 조금만 길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목조 이 건물들이 있는 이쪽 길로 한번 가야겠다 와 길 한번 참 멋들어지게 생겼네 와 날도 좋고 역시 오늘 오기를 잘 하긴 했네요 지난주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일은 비오고 좀 그렇긴 했는데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음식도 더 괜찮았고요 근데 저 혼자만 마스크를 쓰고 다녀갖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긴 합니다 해놓은 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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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집들은 못해도 한 40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오 저기 나왔네. 14세기. 14세기면은 700년? 아 1595년? 이태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역사는 좀 짧긴 할 거에요. 이태리는 못해도 700년, 800년 이런 곳이 많아서. 여기 뭐 해봤자 400년 남짓? 오늘 날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있긴 하네요. 일단 기차역으로 가겠습니다. 이따가 또 포도원은 또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프라하고 짤즈복 그리고 빈 이런 동네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중부유럽 해갖고.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독일에도 보면은 근데 많아요.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 그런 뭐 이런 도시가 있다 아휴 애 넘어졌나 보네 아니 근데 독일에도 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나는 도시들 많아요 사실 여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와 해가 그냥 뜨겁네 아침은 좀 춥고 아까 훌쩍훌쩍거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해 있는 곳으로 나오니까 좀 뜨겁습니다 저도 놀러 와야 되거다 깜짝아 그냥 그냥 기양이 아 아 잉아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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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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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통신사도 보면은 통신사 여기 지점이 멋들어진 건물 아래 1층에 있네요. 네, 맞아요. 로텐모르크 맞습니다. 제가 통신사에 갖다 바치는 돈만 한 달에 175유로 정도 되는데 최우수 고객이긴 하겠죠? 한 달에 175유로 내니까 완전 최우수 고객까지는 아니겠네. 진짜 최우수 고객은 보니까 한 250유로? 좀 그런게 있긴 있습니다. 이태리하고 여기가 좀 다른 멋이 있어요. 오, 한시인가 보네 벌써. 맞네. 정수씨 오셨네요. 네, 황현나님 그렇습니다. 좀 서둘러 가야겠네요. 죄송합니다. 기차 시간 이제 16분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에데사임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집에 갈 적에는 제가 또 여기 다시 와갖고 여기서 또 갈아타고 가야돼요. 아, 그나저나 에데사임 거기. 아, 거기는 카드가 돼야 될 텐데. 안 되면은 진짜 낭패인데. 아, 참. 기차역 한 10분 정도만 갈 것 같습니다. 네, 좀 한가합니다. 안정민님. 아휴, 뭐 마스크 벗고 다니어도 되긴 하는데. 그런데 명색이. 뭐 위생 뭐 이거 관련해 갖고 논문 쓰고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 벗고 다니기가 좀 그렇긴 해요. 방역수칙 항상 잘 지켜야 되고. 알아서 또. 하,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세정자 가지고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하, 하, 하. 그런데 논문은 왜 그런 쪽으로 썼나. 후회가 되긴 하네요. 아휴, 물론 뭐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여기. 아이, 그리고 제가 아까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차 오는 그 정간판. 완전 새 거더라고요. 그냥은 LED 이걸로 썼놨는데 아까 보니까. 시간하고 뭐 해갖고 완전 새거여서 놀랬습니다 어이 뭐지 아무튼 아이고 원래는 여기 길 따라서 쭉 올라가갖고 아니면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가서 이제 성 쪽으로 뭐 가서 보여드리려고 하면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네요 좀 더 갈까요? 좀 더 가서 거기로 건너가야지 우체국 나온 거 보니까 기차역 다 온 거 같습니다 이게 근데 좀 재밌는 게 우체국들이 기차역 근처에 있더라고요 독일은 어디를 가든지 가네 하긴 뭐 옛날에는 철도로 우편 수송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는 해요 어? 어 건너가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니 일요일날에도 우체국 아 그치 참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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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한번 볼까요 12분 남았네 12분이면 뭐 충분하네요 아 이번에는 좀 기차 좀 물어보고 타야 될 것 같아요 아 아까 없어져 갖고 좀 황당하긴 했는데 아 아 아 이거 다 왔다 기체역 다 왔습니다 으 으 으 아니 근데 오늘 참 재밌는게 기차 안에서 해볼까요 음 터널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될 것도 같아요 한번 해보고 뭐 안되면은 뭐 끄는 거구요 아 아 아 집들이 멋들어 지게 생겼네 흐흐흐 으 으 으 으 아이고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저건 또 처음보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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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차! 빈채로 운전한다고요? 하하하하 재밌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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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지금 뭐 기차를 타러 가고 있구요 하하하하 에데스아임 가는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플랫폼이 아 4번이었나? 대충 한 3시간 정도 있었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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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화물열차 여긴 뭐 독일 뭐 기차역이죠 와 완전히 신형이네 신형 아 보자 아 4번엄 오케이 9분 남았네 참고로 무인승차 뭐 이런거 아닙니다 아 표 있어요 아 잠깐만 표를 확인해 봐야지 흘리진 않았겠지 설마 오케이 켜 있네요 어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기차가 벌써 왔나 잠시만요 온거 같은데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콩이 날 수가 있습니까 아 오케이 왔네요 잠시만요 이 쪽은 에디션입니다 에디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오 사람이 없네 등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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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바일 티켓이요 사용 안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에디 쌤 쓰냐고 했더니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도 되냐고 했더니 뭐 된데요 하하 독일기차 이렇게 생겼어요 지방열차 아 참 재밌는 날이네요 오늘은 아까 제가 중기기관차 여기서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하고요 이겁니다 맞은편 플랫폼에 중기기관차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모바일 티켓을 제가 쓰게 되면은 방송을 꺼야 돼요 뭐 쓸 수는 있는데 쓸 수 있는데 방송 혹시 여기서도 되면은 해볼까 해갖고 모바일을 안하고 그냥 뭐 자판기에서 샀습니다 5분 뒤에 출발이 있는데 떨리긴 하네요 아이고 그나저나 다 챙겼나? 중요한 것도 다 잊어버릴 거에요 응? 뭐야 장바구니 장바구니 장바구니도 중요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뭐 기차형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기차 한 3시간 전쯤 도착을 해갖고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없어요 어? 왜 안오지? 그랬더니 뭐 기차 없어졌대요 어 황당해갖고 어 진짜 아 근데 뭐 일요일인데 설마라고 했더니 아 참 일요일인데 설마 없어지겠어? 근데 없어졌어 평일이면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 쉬일 그러니까 일요일 이때 없어졌다 그러니까 황당하긴 하더라구요 일요일은 어지간하면은 진짜 없어지지가 않는데 하 참 없어졌다 그래갖고 아 인터넷 예약 없습니다 여기는 그 장거리 열차는 이제 되는데 여기 장거리 열차가 아니라 지방 열차다 보니까 인터넷은 안 돼요 예약 같은 거 없어요 아 참 좀 황당하긴 하더라구요 아 참 아 아 이래인데도 기차가 없어져 이래 이래 평일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뭐 기차 연착하는 거야 뭐 워낙 비일비자 하니까 뭐 그러는데나 보다 이건데 아니 기차가 제때 오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아 어 일종의 뭐 비둘기와 같은 거죠 네 비둘기보다는 통일어가 맞겠네요 음 아 아무튼 참 황당하긴 했습니다 아 아 근데 여기는 기차가 제때 오는 게 이상한 일이여갖고 정시 운행을 하면은 정시 운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웬일 아 네 지금 포도박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참 일요일날 없어지는 거는 경험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갖고 뭐 여기 친구들한테 일요일날 기차 없어졌다 그러면은 음 일요일날 없어져? 일요일에 왜 없어져? 뭐 이럴 거 같아요 아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출발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야 근데 진짜 좀 황당하긴 황당하더라고요 아까 물어볼 걸 했는데 이게 기차 등급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제일 높은 거는 이체 그 다음에 이제 이체 그 다음에 레규라 엑스프레스 엘에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르베 그리고 에스반 이렇게 있어요 한 13분 걸립니다 13분 14분 정도 그래서 이 선행열차를 먼저 보내야 되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밀리고 하다 보면은 기차가 늦어요 뭐 이체 애 같은 경우도 늦고 뭐 이제 그러니까 다른 기차도 막 밀리고 뭐 그러면은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 건데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좀 일요일인데 기차도 평소에 보다 평소보다는 좀 덜 다닐 텐데 없어지니까 좀 황당한 거죠 사실 아니 뭐지 아무튼 여기는 뭐 그렇습니다 뭐 독일을 뭐 하면은 뭐 정확하다 뭐 어쩐다 뭐 하는데 그런 거 진짜 뭐 많이 없어요 정확성은 스위스가 정확하긴 하지 진짜 스위스는 진짜 뭐 스위스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기차 1분 연착했습니다 역시 이제 가네요 1분 연착하고 가네요 하여튼 정시 운항 한적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정시 운항 하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16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8시 16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오후 8시 17분에 출발했어요 1분 또 늦게 우리나라 같으면 늦으면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뭐 그냥 워낙 많아 봤고 5분 정도 아니면 여기서 이제 5분 정도 안으로 늦으면 그 비교적 정시에 도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난리가 나겠죠 우와 집들 멋들으셨네 아 아유 황영론님 그런거 없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출발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깐요 아 방금 보셨잖아요 정시보다 1분 늦게 출발하고 그러는거 아 아 아 여기서 정확하게 뭐 하고 그러면은 진짜 웬일? 하 뭔 날인가? 아 아 아 네 네 주시 주시 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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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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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영ksam det 어떻게 할지, 그러면? surprised gt.. 한번만 장애인에 대한 해외와 대해외여 나뉘아 뭐든? 네 해외여행은 해외여행에서 해외여행지 호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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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프리북 프리북 여전히 지역이 이 를 이 이 동의 이 도 이제 지금 알수 이침 그리고 그리고 이제 환승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네 아,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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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넌 내가 이곳에서 서울 예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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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난 한국어, 미니토파, 마니토파은 제 quem? 우리도 이 쪽에 계신 거예요 캐니아, 캐니아, 팀규페이소 영양, Oxford, yorksford, bmw, mini-쿠퍼 어떻게 되세요? muslimle Alzheimer 정말 멋있더만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 아 아 아 그래서 내가 좀 더 늦게 가져올 것 같지? 안녕! 내 카카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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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사이 마우스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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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방금 말씀을 나누신 분 뭐 좀... 좀... 신기하게 생각하셔 갖고 좀 자꾸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하고 혀가 좀 꼬이신 거 같아요 술을 좀 드셨는지 아무튼 아... 그래갖고 뭐 케냐에 얘기 나오고 뭐 카나다 뭐 영국 얘기 나오고 뭐 터키가 한번 가 보라고 얘기 말씀하시고 아... 아무튼 재밌네요 아... 포르츠발트 그러니까 그 이제 원래 이 검은숲이 슈퍼스발트라고 하는 동네를 그쪽 동네 회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구요 얘기한다고 하더라구요 사투리 아 그러니까 그 뭐야 제가 그래서 저분이 뭐 스위스 그러니까 스위스 독일말 쓴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뭐 스위스 오신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 독일하고 스위스 뭐 사이래요 그래서 검은숲 지옥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뭐지? 아 여기 바깥에 보이는 건 포도밭입니다 어 그래갖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시더라구요 독일하고 이제 그쪽 접경이면은 이제 검은숲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는 말씀이 그쪽 동네에서는 뭐 발음이 뭐 그렇다고 했네요 쉣디에 아우슈아이기쏘울렛 아 아 노 프로블랭 위 올드슈아이 아 어디에나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그라운 머리가 조금 더ло 그라운! 안녕! 또 한 번? 내가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한 번 더... 네, 사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제 남성들과 가족들에게를 더한다면...? 네, 네, 맞아요! 다행히는 거에요! 고마워요! 재밌는 분이시네요 오 다음에 내려야 되겠네 사람들 많이 타시네요? 아 신난 기차탄 네 좀 그러신 분 같아요 이인님 뭐 가족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고 둥둥둥둥 해갖고 좋은 하루 되라고 해갖고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 지금 몇 시죠?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겠네 오케이 아니 뭐 제가 가진 펴가지고 그 방금 말씀하신 분이에요 걸어가시는 분 제가 가진 펴갖고 종착역까지 갈 수는 있는데 근데 뭐 목적지 뭐 있으니까요 뭐 다음에서 내려야겠죠 에드사임 아 근데 전 말씀하시는 게 약간 꼬부려지는 말씀을 하셔가고 술을 좀 취하신 것 같은데 아 뭐 그렇죠 아니 근데 전 특이한 게 검은 숲 지역에서 여기 검은 숲 지역에서 여기 여기를 뭐 때문에 오셨지 뭐 여기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오늘 좀 방금 뭐 재미있는 뭐 하나 또 알긴 했네요 폴즈발트 어 오케이 폴즈발트 폴즈발트 아 파오 아 근데 이제 그쪽 동네가 저기 뭐야 스위스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요 스위스에서 쓰는 도비마라고 저도 처음에는 그게 좀 가면은 알아듣기가 힘들긴 합니다 좀 적응을 좀 해야 돼요 바로는 못 알아듣고 아 내리겠습니다 왔다고 하네요 아 내리겠습니다 왔다고 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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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이시나요 포도가 아 티롤이 나눠져 있어요 일단은 그 티롤, 남티롤, 동티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티롤은 이티리에 있어요 아이고 왔습니다 1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던 남부티롤이 이태리로 넘어갑니다 넘어간지는 100년은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스트리아 였는데 오스트리아 뭐 독일만 쓰는 곳이죠 오스트리아 국어가 독일말인데 뭐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좀 특수한 지역으로 남게 된거죠 아이고 에데사임 도착했습니다 아 아까 근데 그분 덕분에 참 재밌긴 했네요 오 또 기차 오나보네요 와 완전 시골 완전 시골이네 여기 아 차단 차단기 내려갔습니다 기차 지나간다고 아 뭐 완전 우리나라 시골이네 진짜 아 집들 한번 보세요 아 그나저나 거기가 보자 안젤만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슈타트슈타하스라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네 슈타트슈타하스라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네 슈타트슈타하스라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네 슈타트슈타하스라고 했으면 국도라는 뜻인데 슈타트슈타하스라고 했을 때 아 아마 좀 큰길이겠죠? 와 집들이 그냥 멋떠어진 집들 많습니다 여기 이태리가 좋다 어디가 좋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솔직히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려고 하니까 좀 갑갑하긴 하네요 벗고 싶은 충동이 솔직히 벗고 싶은 것보다는 담배 한 대 태우고 싶은 충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낫겠죠 아 나 참 아 근데 되게 웃기네 생각해보니까요 왜 웃기냐면요 제가 여기 딱 내리면서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 완전 시골 허어 볼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데 뭐 이런 거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겠죠 관광지도 아니고 아까 보셨다시피 포도 마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오 트랙터 여기가 그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왜 왔냐 하면은 그 포도원 그러니까 안젤만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 그거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뭐 포도주 사러 온 거죠 뭐 사실 뭐 여기 뭐 한 번 좀 동네도 좀 한 번 이렇게 보고 아휴 이따 집에 가면은 또 제목을 또 고쳐야겠네요 아 근데 참 집들 참 아담하게 생겼네 근데 독일들 독일의 이 마을들이나 보면은 이렇게 좀 정돈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 거 같아요 아무래도 뭐 농사 뭐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좀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뭐 자세한 거는 뭐 봐야겠죠 알아봐야겠죠 그런 건 아 그나저나 그 슈타츠트라스인가 뭔가 거기는 어디지 아하 참 포도밭을 아니 포도원을 가서 좀 한번 좀 불러보고 포도주도 좀 사고 그리려고 했더니 참 하하핳핳핳핳핳 아잇 할로 아 무조건 뭐 걸어가고 있네요 아잇 아잇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아잇 이것도 뭐야 아잇 아잇 아, 코로나 비판하는 뭐 그런 내용의 포스터네요 아... 참나... 하하... 참나... 아... 어쨌든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뭐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요 뭐 그 길 보이면은 뭐 그 길 따라서 가면은 뭐 나오겠죠 목적지가 아, 포도주 사러 오는 것도 참 힘드네 하하하하 아니 근데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좀... 아... 백신 업무론요? 뭐... 글쎄요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뭐 그런 우모론이야 뭐 워낙 많으니까 오, 군인 아저씨 차네 하하하하... 아, 게르모스와임이 가까우니까 게르모스와임에서 온 차도 많네 오, 오케이 오, 하에델베르크에서 온 차도 있네 여기가 하에델베르크가 이렇게 멀지가 않아 갖고 뭐 그쪽 어디에서도 많이 포도주 뭐 이런 거 사러 오시는 거 같아요 아... 아... 봅시다 아니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 없이 어떻게 하지? 하... 이거 참 난감하네 저기 뭐 써여있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난다... 란다오 8키로? 8키로 어떻게 건나? 오우, 스파이어아 25키로 에.. 하아...... 하아아아.... 아~~오케이 이쪽으로 직진하면 된다고 나오네요 안잴만 오케이 아 그래요 여기에요? 이 동네? 파은푸? 전 모르겠습니다 여긴 뭐 처음 와보는 동네에요 사실 아까는 한번정도 왔었는데 여긴 완전 처음입니다 호텔 포도주성? 이름도 멋들어졌네 바잉카스텔 뭐 와 뭐야 아 트랙터 아니 이런 촌마을에도 이렇게 차가 밀리나 주차하고 트랙터 등등등 뭐 이런것 때문에 비대만 비대만이 아니고 안젤만을 가야지 여기가 헷셀하고는 가깝죠 헷셀 아마 다룸슈탑까지 한시간? 다룸슈탑까지 한시간 정도만 가요? 와 뭐야 이거 아씨 벌레가 갑자기 또 달려드네 어휴 위도체 아니 뜨타자켓 뒤에서 그냥 벌레가 그냥 아 제가 뭐 벌레한테 시비 건 것도 없는데 벌레가 제 뒤통수를 때리고 가는지 모르겠네요 아 건들지도 않았는데? 참나 어이가 없네 냄새 피우는 것도 없고 마스크 쓰는데 뭐 냄새 피울 일이 뭐 있겠나요? 어 나 참 황당하네 잘못한게 뭐 있나? 벌레가 그냥 사람을 한테 때리고 도망가지 뒤통수를 때리고 어휴 안젤만 다 왔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 쪽으로 한번 좀 가보고 안젤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집도 뭐 떨어지게 생겼네 아 여기 성 가는 데구나 오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거 보니까 뭔가 볼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한번 좀 보고 아 느낌이 입장률을 받는 것 같은데 아 이런 이런 와 뭐야 저기는 여기도 집들이 좀 아담하긴 합니다 어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 아 휴 와 오늘 일회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장난 아니네요 아 호텔이구나 네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방역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데 갔다가 좀 뭔가 좀 그럴 거 같아요 뭐 주사 맞고 마스크 쓰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할 건 또 조심해야겠죠 아 아 아 이 길 따라 조금 이제 가면은 마을 벗어나서는 이제 포도밭 있고 뭐 이럴 것 같아 갖고 한번 좀 거기 갔다가 포도원 저기 그 안젤만 거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은행도 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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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타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고 가야지 그냥 갔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조금만 가면은 이제 뭐 아이젠만 스트라스 아 기체역 있는데 오케이 지났고 조금만 더 가면은 뭐 포도밭 뭐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아 한번 좀 가볼까요 갔다가 그 뒤에 또 앉을만 또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넨에서 비행기 타고 가신다고요? 하긴 뭐 이태리 바로가는 뭐 차가 없으니까 뭐 미넨에서 가로타고 가셔야겠네요 아 바티칸 아 성탄절 좋겠네요 저는 그때 뭐 다른 도시 어디 뭐 갈 것 같습니다 뭐 독일 어디가 되겠죠 뭐 올해는 뭐 여기 독일에서만 이제 집중하고 내년 2월 말쯤은 이태리를 한번 가볼까 제가 합니다 오스트리아 뭐 이쪽하고 음 아 포도밭을 좀 한번 보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슈퍼마켓 같은데 그 슈퍼 문 여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길이 진짜 좁네 여길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맞은편에 살아오면 아 진짜 아이고 음 으 음 Joe 에 Bud 음 으 여기는 슈퍼 영업시간이 저희 동네 비해서 한 시간이더라 짧아요 하긴 뭐 시골이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11시간 저의 동네는 딱 12시간인데 우와 오늘 근데 사람들 되게 많네요 의외로 차들이 많지 제가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세요 주차장 꽉 찼습니다 차가 일요일인데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그 슈퍼 이렇게 있는 주차장인데 꽉 찼어요 꽉 주차장 아니 이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꽉 차나 제가 제 모습 보이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집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걸어야겠다 천천히 걸어야겠다 음 울릴까요 아 정면으로 보여드리기가 좀 저기 공사장 있는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코도 뭐 유명한 동네 왔으니까 빨리 가야겠네 아 차가 그냥 큰게 딱 서갖고 어우 갑자기 왜 섰지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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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긴 요즘 그 해포도주가 나올 때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노이어바인 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와 가면은 더 와 할 것 같습니다 오 여기서도 보니까 오 풍경이 장난이 아니네요 앞에 가면은 더 확 튈 것 같으니까 한번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장난이 아닌데 여기 뭐 독일 맞냐고 하실 것 같아요 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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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저를 비추다가요 하하하 저기 뭐지 앞에 가면 뭐 다시 돌리겠습니다 앞으로 오 아마 그때 와 하실 것 같아요 하하하 하하하 지금 안 왔네 아휴 목이 참 힘들다 패더바이서 라고 하는게 해포도주에요 노여바인 그리고 패더바이서 그리고 이제 호이리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호이리그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패더바이스 또는 노여바인이라고 노여바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목적지는 왔으니까 아 좀 앞으로 가서 확 트인되서 이거를 또 돌려보겠습니다 오우 사람들 많네 야 여기서도 포도 쪽 팔긴 하나보네요 어차피 뭐 3병 사러 왔으니까 아 원래 여기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 기차가 없어져갖고 엉뚱한데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데 가긴 했네요 음 아 아 아 여기가 제가 애용하는 포도주 그 안젤만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 건물이에요 와 사람들 진짜 많네 아 독일 시골말 여행 새롭다구요 아 어 포도맛일 줄 알았더니 여기 앞에 보니까 여행 새롭네요 포도밭은 어디로 가야 포도밭이 나오지 아 조금만 더 가볼까요 어 이따가 뭐 그 방금 보여드렸던 비춰드렸던데 거기를 또 또 가야합니다 포도주도 사야되고 뭐 해야되니까 아 공사중 뭐 오이구 미란 히히히 오후 아 이쿠 어구 뒤에 또 사람들도 오시네 조금 더 앞으로 가 자 보면은 경치가 장난이 아니네요 저기 그 차도 해갖고 한번 포도밭 나오는데 한번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씨 날파리 진짜 아씨 날파리 아씨 날파리 아씨 날파리 흐흐흠 십자가 잊고 뭐라고 쓰는지 볼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대충 넘어가야지 자 보이시나요 포도밭이죠 이거 저기 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포도밭이 와 그리고 독일 그러면 백포도 리슬링이나 뭐 이런 걸로 알려졌는데 보실까요 까먹은게 저게 백포도인가요 아니죠 적포도입니다 적포도 딱 봐도 딱 봐도 이게 적포도죠 그쵸 그쵸 자 독일 그러면 포도주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리슬링 아이스바이나 하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포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포도주 당연히 나오겠죠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 갖고 자 포도밭이에요 앞에도 산까지 정확히 뭐 이어져 있고요 자 저쪽도 포도밭이에요 아 여긴 뭐 다 포도주 만들겠죠 뭐 아니면 뭐 먹는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의외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수입을 수출이 안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포도밭이 규모가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장난이 아니에요 뭐 독일 하면 맥주 독일 하면 맥주 독일 하면 맥주 아 이거를 보시면은 그런 말씀 안하실 것 같은데 아 제가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위인가 5위인가 그래요 생산하는 지역이 캘리포니아하고 워싱턴주 일부 캘리포니아하고 워싱턴주 일부 그리고 동쪽으로 그 이제 어디라 가야지 달라베인가 아무튼 뭐 해갖고 생산되는 포도가 재배되는 지역은 불란서 이태리 스페인에 보다 작습니다 불란서하고 이태리가 30만 그 헥타르 독일은 3분의 1인 10만 헥타르 정도 돼요 미국은 이제 중간 정도 한 20만 헥타르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미국에 비하면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음 뭐 미국은 워낙 뭐 땅이 크니까 그리고 뭐 인구도 여기 독일에 비해서 인구도 4배 이상 많잖아요 미국은 뭐 억단이로 노는 나라고 여기는 뭐 해봤자 뭐 8천 3백만 8천 4백만인데 뭐 몇 천만 하고 몇 억 단위로 노는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당연히 야 비싼지 어떤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비싼 것도 있긴 있구요 뭐 저렴한 것도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가격대비 품질은 확실히 좋아요 와 와 여기 무슨 뭐 이태리냐 뭐 불란서냐 스페인이냐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긴 독일입니다 하하하하 저쪽은 뒤에는 산이잖아요 앞에 보시면은 산이 없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나인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인강 까지 다 포도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 진짜 좀 속이 좀 후련하긴 하네요 아 독일하면 맨날 맥주 뭐 그리고 뭐 니슬링 아까 보여드렸죠 적포도 이것도 있다고 뭐 뭐 아직 수확 안한거 뭐 있으니까 뭐 보여드렸잖아요 음 아마 제가 여기 포도와 밭까지 가갖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아 참 아 아 근데 부러워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짓는게 솔직히 힘든 일이잖아요 뭐 돈은 많이 벌긴 하겠지만 뭐 아무래도 일이 고되고 하니까 뭐 부러워하진 않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여기는 블란서 이태리 스페인이 아니고 독일입니다 독일 서남부 팔쯔 지방이에요 야 야 와 진짜 주모가 어마어마하긴 하네 진짜 다음주 토요일날 뉴데싸임도 이거 수준은 될 것 같아요 그쪽 동네 그쪽 동네가 독일에서 포도주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뭐 포도밭 규모도 여기보다 크고 아 그래서 여기 하고는 또 다른 뭐 그런게 또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 뉴데싸임은 제가 다음주 토요일날 가요 아 감사합니다 황현나님 아니 근데 좀 속이 후련해서 그래요 뭐 독일 그러면 맨날 뭐 맥주 얘기하고 니슬링 아이스바이 뭐 하다가 음 여기도 보면은 백포도가 있긴 하네요 여기도 여긴 뭐 다양하게 품종을 재배를 합니다 이쪽은 이 보시면은 백포도고 저건 적포도예요 음 아 여기는 뭐 뉴데싸임은 아니고 여기는 팔찜이다 에데싸임입니다 다른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0월 한 중순 가까이 되는데 아마 저거 일부는 어 다음달 늦게는 1월 초일 때 뭐 수확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늦게 수확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높고 그래갖고 고급 포도주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확 시기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 독일은 오스토리아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아무튼 그거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또 공사 현장으로 가야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차들이 계속 오니까 이게 참 난감하긴 합니다. 아이 모르겠습니다. 서울스테인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관심 없어요. 있으면은 제가 알 텐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 야 진짜 포도밭 진짜 장난이 아니긴 하네요. 독일 포도밭 구경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 안녕하세요. 김희수님. 오 해바라기 꽃도 있네. 이제 또 다른 쪽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만 가갖고 포도주 먹방 한번 해야겠죠. 뭐 포도주도 좀 사고. 일단은 뭐 안녕하세요. 도윤님. 일단 뭐 제가 뭐 계획했던 거는 뭐 다 했네요. 오 안녕하세요. 승주님. 지금은 또 포도주 먹방을 하러 갑니다. 포도밭을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좀 돌려보시면 뭐 포도밭 보실 거예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여기 이태리, 블란서, 스페인이 아니고 독일입니다. 세바님이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아 진짜. 뭐 독일이 뭐 밀 어쩌고 어쩌고. 뭐 맥주로 밀고 나간다 어쩌고 어쩌고 말씀하셨는데. 자 저거를 보시고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 점심 먹방은 했고요. 아 지금은 제가 그 안젤만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 먹방 한번 하고. 어 그리고 이제 포도주 한 세 병 정도 사갖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날에는 제가 그거 가지고. 에 먹방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포도밭. 이따가 뭐 기차 탈 때. 기차역 그 주변에도 포도밭 있으니까. 한번 또 잠깐 또 보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아까 아침은 쌀쌀하고 뭐 그러더니. 지금은 땀이 나네요. 오 잠시만요. 저기 한번 좀 가볼까. 기왕. 간 김에. 기왕 여기 온 김에. 잠깐 한번 저쪽. 이 차도. 뭐 농모죠 농모. 한번 좀 중간까지 가보고. 아 가격대는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얼마일지. 뭐 사는 거는 까베르네프랑하고. 땜뿌라디뇨하고요. 그리고 블라우 프랭키시 한 병씩 해서. 세 병을 살 생각인데. 뭐 가격은 뭐 한 30유로. 40유로 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병. 해봤자. 뭐 가보면 알겠죠. 아. 포도밭. 여기 독일 맞습니다. 이태리. 뭐. 불란서. 스페인. 뭐 이런 동네 아니에요. 하. herum mixed. 하. . 아 보니. 북 real. 원래는 어디벨는구요. 여긴 또. 아 그러니깐. ē. 부 Caoim. 이티리네. 해. 아 여기는 수확을 다 했나보네 자 여기 뭐 포도밭이구요 아 계속 걸어가고 싶은데 아 쪼카요? 어 뭐야 덜 자란게 또 있나보네 어 근데 오늘 진짜 재밌는 구경을 하긴 합니다 저도 음 사실 포도밭은 이쪽으로 제가 처음 와봤어요 어쨌든 뭐 다시 돌아가서 한번 쑥 보여드렸으니까 또 먹방하러 가야죠 포도주 아 그나저나 진아님 스페인 진아님 마드리드에 계신 진아님 한번 오셔야 할텐데 물물기화 해갖고 여기 팔찌산 포도주하고 알바리뇨 하고 교환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알바리뇨를 제가 참 좋아하긴 하는데 아 참 어쨌든 뭐 잠깐 둘러봤구요 아 지금은 이 안젤만이라고 하는 포도원 가서 포도주 먹방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를 맛볼까 고민이 좀 되네요 아 그날 또 사실 그것보다 걱정되는 거는 카드가 될까 안 될까 그게 또 걱정이에요 아 카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아 또 현금 또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 이건 이란이란 아무튼 오늘 뭐 구경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나무 가지가 있어갖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네 오늘 어이구 지대가 좀 높네 아이고 자전거를 끌고 가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 비켜줬습니다 빨리 벗어나서 먹방 할 장소 다 왔네요 와 근데 진짜 오늘 여기 마지막 날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진짜 많네요 원래 계획은 제가 여기에서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기차때문에 갈아타는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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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뭐라고 쓰였지 아 여기 앞에서 살 수가 있구나 여기 제가 사용하는 포도원 마잉고시 포도원 이란 뜻이구요 안젤만 입니다 안젤만 포도원 보니까 여기 앞에서도 이 포도주 시음하는 곳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근데 걱정이 카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카드가 안되면은 또 돈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좀 걸어 가야됩니다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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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스프리게 보이네 블라우 프랭키쉬 까비에네 프랑 그리고 봤는데 가격을 블라우 프랭키쉬가 6유로 90 까비에네 프랑이 9유로 90이니까 16유로 80이고요 그리고 땜뿌라니녀도 본 것 같은데 땜뿌라니노 17유로 80이니까 20 유로 80이니까 20 Wis 사이로 60이겠네요 25유로? 새벽 25유로? 괜찮네요 자, 포도주 시음을 한번 해볼게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은데 잠깐 좀 기다렸다가 한번 가서 포도주 시라 한 잔 시음을 하고요 그리고 템빠라니뇨, 블라우 프랭키쉬, 카베네프랑 이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긴 했어요 오, 우와 아, 근데 왜 자꾸 화면이 사실 별로 안 좋지? 14.5도? 오우 여기는 근데 신용카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아, 안 되는 것 같긴 하고 아, 엣지카드 때문에 되는구나? 한번 볼까요? 아 네 그렇죠 네 좀 지역 차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크긴 합니다 아 그렇죠 독일인도 있어요 두른필더하고 슈페프로군도 뭐 이런거죠 쏘다 비닐 비닐 쏘다 예leh 까 الش хотим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러시는 분? 뭐지? …. …. 아 근데 사야도 진짜 많네 아 뭐를 맛있지? 이리 와는데 여기만 나가서 사야되나? 아... 포도주로 사러 왔는데? 모르겠네요 아... 제가 좀 봤는데... 아... 복잡하네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즈음을 볼바를 마세서, 그리고 점퍼를 볼바를 마세서, 그리고 점퍼를 볼바를 마세서. 그리고 볼바를 마세서. 네, 한 잔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해볼까요? 그리고 한 잔을 해볼까요? 4 잔을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건 시라고요? 이건 템프라디뇨고 이건 블라워 프랭킷입니다. 블라워 프랭킷부터 와우, 고트! 그리고 이건 시라입니다. 독일산 오! 괜찮은데? 맛있다. 음, 좋다. 그리고 이건 템프라디뇨입니다. 스페인산 품종 템프라디뇨 스페인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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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완전히 좀.. 오! 오! 동일산 댐퍼레뉴요 생각 이상인데요? 맛이? 오! 안녕하세요 진아님 포도 농장 견약가세요 할비통닭 드시고 계시는군요 진아님 와 댐퍼레뉴요는 댐퍼레뉴요 이 시라는 생각 이상인데요? 맛이? 브라우 프랭키시도 브라우 프랭키시도 브라우 프랭키시 같은 경우는 맛은 좀 그렇고 잠시만요 다필시 한글라스 가베네판 포도? 네 네 라우 프랭키시도 mates 저의 포도주가 없는데, 저의 포도주가 안좋은데요. 저는 이 포도주가 안좋은데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것도 기대 이상인데? 오, 맛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온 적포도주들이에요.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장난이 아닌데? 진짜? 여기 독일 맞나? 와... 예, 맛있는 거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스페인 산 품종 이거 이제 두 번째 거는 쉬라 이 블란서하고 이제 호주, 호주에서 많이 생산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우 프랭키쉬는 저기 오스트리아 쪽 해서 이제 저기 그 블루겐덴트라고 있어요. 헝가리 국경 쪽. 거기에서 이제 생산하는 대표적인 품종이고 이 까베리네 프랑은 이 블란서 보르도에서 이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인데 와... 블라우 프랭키쉬는 브로겐덴트하고 좀 비슷한 거 같고요. 나머지는 기대 이상입니다. 맛이. 와, 맛있다. 고민되네요. 음... 고민되네요. 네 병을 사고 갈까? 어, 맛있어요. 진아님 한번 와서 드세요. 뭐 도요트문트에서 뭐 이체 타고 마나임 오신 다음에 마나임에서 뭐 여기 뭐 기스 타고 뭐 금방 오니까 음... 여기 와서 뭐 한번 뭐 맛보시면 될 거 같네요. 아,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맛있어서. 오... 와... 쓰읍... 다른 거 뭐 있나? 아까 제가 좀 보긴 했는데 아, 여기가 비슷한 순서가 있지? 아, 여기가 비슷한 순서가 있지? 아, 다 맛본 동안에 아... 일단 다 마음에 드네요. 어... 쓰읍... 다 사고 갈까요? 네 병? 오씨... 무게가 만만치 않겠네요. 어... 응... 아... 쓰읍... 음, 포도농장 키 인기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아... 아니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대 이상이네요 어... 이거를 어떻게 할까? 아 4병 잠시만요 오크통에 숙성한 그게 또 하나가 있나? 시라 오크통에 숙성한 거 있는 거 같은데 아 있구나 아 뭐 그렇긴 한데 한 가지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고 한번 맛보고 4병을 사려고 하는데 이 시라 오크통에 숙성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마셔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뭐 다섯 종류를 맛보는 건데 뭐 4병 사고 갈 거예요 아 엎어지거나 안 합니다 이거 갖고 엎어질 게 뭐 있어요 트럭 버트 일하시는 분 오시면 시라 오크통에 숙성한 거 한 잔 또 맛을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라를 그냥 보통 거를 살지 아니면 오크통에 있는 걸 살지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 이거 어째서 이리 sur라 이리 터키 아 시라 시라 인주의 바릭 네 파이비 이 ㅇisto 이 ㅇㅆ 에이 윙ㄎ 이 ㅇㅆ 아 어째서 아 아리 이 ㅇ40 옥구통 숙성한 것보다는 그냥이 낫네요 옥구통 숙성한 거는 좀 뭐라고 해야되지 향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결정! 아하 이게 너무 좋네요 괜찮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다 nouvelle 어떤거에요? 어떤거에요? 내가, 요리, 섬을 팔고 그니까요 그는 네요 네 네 그리고 이 그리고 이 그리고 boeren고 그리고 파랑저를 그리고 가븐을 meus이 5개 중에 4병 선택했습니다. 5개 중에 4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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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사람 많네 아 아무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제만이 포도원 참 괜찮은 곳이에요 맛있고 뭐 아 근데 좀 놀란 게 기대 이상 블라워 프랭키 씨는 만족하는 수준인데 땜뿌라뇨하고 시라 까베네프랑은 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오우 뭐 4병 해갖고 한 30 한 이후로 뭐 90 정도 나온 거 같아요 아 세바님 뭐 몇 번 말씀하시긴 했어요 어 아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했는데 세바님한테 보내드린 포도주가 생성되는 그 포도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휴 뭐 안 보셨으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아 흐뭇하기는 하죠 근데 참고로 이거는 제가 다 마실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줄 거예요 제가 마시려고 산 거지 뭐 어 어 근데 아무튼 오늘 어 좀 뭐라고 해야 하지 포도주 맛본 거는 진짜 기대 이상이긴 했어요 어이구 아우 죄송합니다 어휴 제가 좀 손이 좀 아파갖고 하 아 아 제가 그 구매한 거는 마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로 주문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꼭 온 김에 뭐 산거죠 어이구 카메라 들고 포도주 들고 가방 옆으로 맺는 거 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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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어 근데 아직 시간이 3시 안 됐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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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기차역만 가면은 뭐 되는 거니까 아 일단 뭐 거기까지 밤 밥 밤 뭐 가면은 뭐 괜찮겠죠 음 아 오 근데 날이 더 덥네 아 참 02 0000ường원 아침에는 쌀쌀했는데 오 갑자기 아 근데 참 사람들 많기는 많네요 오늘 아니 근데 진아님은 그거 보면 1시간 반? 아니야 1시간만은 아니고 2시간은 가야겠네 바일러라고 하는 곳 거기 뭐 한 석 달 전쯤에 물난리 나온 곳이 있는데 근데 뭐 시간으로 보면은 뭐 여기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한 2시간? 2채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 뭐 2시간 반? 뭐 3시간이면 오겠네요 여기까지 아 버퍼링 있다구요? 아이고 시골 등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아이고 진짜 차 진짜 많네 오늘 가열소에 뭐 등등등등 아하하하 아니 뭐 놀러 오셔도 좋죠 뭐 오셔 갖고 뭐 향토 음식 맛보고 뭐 그러면은 딱 좋습니다 아이고 포도주도 마시고 향토 음식 먹방도 하고 포도주도 시음도 해보고 포도주도 사고 아 서울은 포도주가 비싸갖고 세일할 때 5만원에 2병 와 비싸네 하하하하 여기는 4병에 33유로 정도니까 5만원 하겠네요 대충 우리나라 반값이네 하하하하 아 매칭앤 아 매칭앤 음 매칭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 그나저나 기차역 이쪽에 맞나? 잘못 가면은 불란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쭉 가면 하하하하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하하하하 기차역이 아 기차역 써있다 아니 제가 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팔면요 모르긴 몰라도 모르긴 몰라도 한 채소 한 10만원 품질로 따지면은 한 병당 한 10만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 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포도주 좀 드셔보신 분들 제가 산 것들 드셔보시면 오 뭐지? 이런게 다 있어? 뭐 하실 거에요 제가 아까 좀 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거는 금방 마시고 어떤거는 좀 음미하면서 마시고 한 게 있는데 음미에서 마신거는 음미에서 마신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해야한다 뭐 이런거고 바로 마신거는 오 맛있네? 아무튼 뭐 그런게 좀 있습니다 아 이름요 포도주 이름 어 제가 뭐 집에 가서 어 아니면 조금 이따 기차역 가갖고 제가 한번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아 힘들다 어 포도주 네 병에다가 보조배터리도 3 3만 암페어짜리 밀리암페짜리 좀 크고 아 참 무겁긴 무겁네 진짜 아이고 이거 뭐야 어우 근데 마스크 쓰고 막 다니니까 불편하긴 하네요 아 참 야 야 씨 포도주 사러 여기 좋아 온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 근데 여기 뭐 포도원 포도맛도 보여드리고 아 그리고 이제 또 포도주 뭐 사실은 먹방이 아니라 뭐 시음이긴 했죠 음 뭐 그러고 뭐 이제 내 병 뭐 사고 뭐 아무튼 뭐 그랬으면 뭐 된거겠죠 뭐 아유 네 은혜님 아 아니 기차 글쎄요 지금 몇시지 기차역은 다 온거 같은데 네 네 시간을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아까 먹은게 아직도 소화가 안되고 있네요 아 아 아 어떻게 짜는거야 이거 아 아 아 아 기차역 다 왔네요 아 기차역 다 왔네요 아 아 아니 제가 먹방을 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알려드려야죠 뭐 볼리버그 그러면 끝이긴 한데 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독일 포도주면 어떻다 특히 이제 독일산 이 적포도주 아마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놀라시는게 있으실거에요 일단 템뻐라니오 는 이제 스페인 토착 품종이고 그리고 이 까베르네 프랑은 이제 보로도에서 주로 많이 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보로도 그리고 한 십 년 전부터는 이 토스카나 지방에서 그리고 시칠리아 뭐 그 밖에 이태리 몇몇 지방에서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독일 하면은 기우가 썻느라고 그래갖고 설마 있겠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셨다시피 맛을 받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분들이 생각 그 이런걸 좀 깨드리려고 뭐 사갖고 오는거죠 아 아 여기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말고 매력적인 곳 많이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다 왔다 아 다 왔다 아 아 막상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제 차단기 내려가고 이러면은 진짜 웃기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여드릴까요? 이 기차에 따라 쭉 가면은 불란서입니다. 불란서 알자스 스트라스 브루까지 가요 뭐 계속 내려가면은 뭐 저기서 나오죠 스위스까지 아 2시 54분? 오케이 아 맞아요 진화님 시골 어르신들 참 좋으신 분들 많죠 아 네 진짜 스트라스 브루 이 길 따라 쭉 가면은 스트라스 브루크 나와요? 진짜 거짓말하는게 아니고 네 콜마도 지나가요 콜마 콜마 해서 뮬 뮬루스 그리고 이제 바아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기차끼리 이 노선을 라인강 라인 그 좌 안 노선 아 그렇지 라인좌 안 노선 맞네 어 근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표가 딱 예의투하고 저희 동네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아 차 몇시있지 하아 봅시다 차가 오 십몇분 뒤에 차가 오네요 오케이 지금 몇시죠? 한번 볼까요? 아 15분 뒤에 차 오네요 15분 뒤에 차가 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5분 뒤에 차 안 올 것 같아요 항상 늦으니까 아 독일은 진짜 맨날 기차가 늦어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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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보네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어떻게 쓰지 여기 어 어 어 제가 이거를 아 여깄다 아 뭐야 아 오케이 땜 프라 니 요 아 에스반이요 뭐 그렇죠 아 까 베르 네 프랑 아 아 시 시라 그리고 플라우 프랑 프랑 시 시 네 다 제가 산 포도주 이름입니다 어 어 별 말씀을요 아 진짜 그래요 하님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차가 제시간에 오는 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진짜 거짓말한 게 아니고 아 별 말씀을요 어우 마스크 인재 벗네 어우 좀 살 것 같다 어 아니 기차가 정시에 오면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차가 정시에 오는 거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뭐지 뭐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진아님 어 제가 여기 포도원 이름 이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돼요 안젤만 아 아 아 맞아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아요 진짜 그냥 그런가 보다 아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으면은 난리가 나긴 하는데 아 참 여기는 사람들이 워낙 그냥 뭐야 빨리 오면은 웬일? 오늘 뭐 뭔일 있나? 뭐 늦으면은 뭐 늦으면은 그런가 보다 항상 뭐 그렇지 뭐 아 참 아 황영란님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사람들 아 아니 행정적인 거가 솔직히 다른 거는 좋은데 행정적인 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진짜 아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그 서울 갔다 오시고 서울을 한 1년 반 정도? 일 때문에 서울에 그 지사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오 우리나라 진짜 좋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독일에 비해서 워낙 빠르고 정확하게 딱딱 대고 그래갖고 너무 편하고 좋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왔더니 진짜 지옥에 온 거 같다고 아 참 공감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옛날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그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교환학생으로 이제 어디였지? 서울 아 서울대였나? 서울대인지 고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이제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긴 했는데 하는 말이 어 오기가 싫대요 그냥 거기 계속 있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뭐가 좋냐고 했더니 어 갔더니 뭐 편한 게 너무 많다고 뭐 기숙사부터 해갖고 시설도 좋고 아 진짜 생각 이상이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참 좋은 거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는 거 뭐 간섭도 많이 안하고 뭐 그런 건 좋은 거 같아요 와 근데 진짜 해가 정면에 있다 보니까 뜨겁네 아이고 어 뭐 그렇죠 아 근데 선택하라 그러면 솔직히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 계속 살 생각입니다 아 진아님 공감하실 거예요 뭐 나쁜 것도 많이 있긴 한데 그냥 뭐 그르니 하면서 살면 더 좋은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면 아 아 그나저나 이따가 빵집에서 한번 먹방 한번 할까 아 근데 참 그건 안 되겠다 빵집 5시면 됐는데 와 아직도 안 내려갔네 와 밥 먹은 지 2시간은 넘었는데 아직도 안 내려가고 있네요 아 참 어우 죄송합니다 어우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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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서 포도주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와 포도주 따개가 있으면은 한병 마실까? 아 참 아 그렇죠 여유가 없죠 우리나라는 여긴 참 여유가 있어서 참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급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시간 안에만 어떻게든 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빨리빨리 뭐 이런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좋지는 않더라구요 그리니 뭐 여기서 뭐 사는거죠 뭐 아이고 제가 네 맞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까 갔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휴 그나저나 차가 음 아직 한 6분 남았네 아휴 아이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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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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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뭐지 아 아니구나 돈 떨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 맞아요 진짜 옷차림 뭐 특별하게 신경 쓰거나 뭐 그런건 아닌데 아휴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제 좀 있다 보면은 옷차림 신경 써야 될 때가 좀 있긴 있어요 뭐 저같은 경우에도 뭐 일 때문에 뭐 누구 만나러 가거나 뭐 하면은 항상 이 자켓 뭐 이런거 그니까 마이 뭐 이런것들 뭐 해갖고 뭐 셔츠 막 다리고 뭐 이런것들 뭐 해서 세탁소 막히고 찾아오고 입고 나가고 좀 그런게 좀 있긴 한데 근데 그거 말고는 뭐 대체적으로 그냥 평소 다닐때는 그냥 뭐 어떻게 입고 다니든 뭐 상관은 없죠 네 그렇죠 쓸 때는 있긴 있죠 아 제 머리 보세요 아 참 아 그나저나 어우 진짜 빨리 차가 와야되는데 에어컨 바람 좀 쐬고 싶네요 어우 덥다 진짜 아침에는 추워 좀 써느라고 좀 좀 훌쩍훌쩍거리고 그러는데 어우 지금 뭐 좀 덥네요 어 기차가 4시 출발이니까 어 이따 도착하면은 음 방송 종료하고 아 그리고 저기 저희 동네에 도착하면은 또 방송 잠깐 틀어볼까 하네요 뭐 시원한거 한잔하고 어 그리고 오 잠자리다 오 오 잠자리 오 잠자리 오 잠자리 처음 보네요 여기서 저렇게 작은거 오씨 날아갔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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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근데 여기 오니까 또 잠자리를 보게 되네요 작은 잠자리 원래 독일은 잠자리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 잠자리 오 오 뭐야 오 오 도마뱀 오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은 뭐 자주 보긴 하는데 오 근데 잠자리 처음 보네요 작은거는요 오 오 오늘 아무튼 좀 재밌는 경험을 좀 합니다 아 서울스테이님 말씀하신거는 모르겠어요 어떤거 어떤 품종인지 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 맞아요 꽉 단정하고 깨끗하게 아 진짜 아 진짜 그렇긴 하죠 뭐 컵 뭐 깨고 그래도 뭐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뭐 그렇긴 합니다 하여튼 재밌는 곳이에요 여기 독일은 하여튼 재밌는 곳이에요 여기 독일은 하여튼 재밌는 곳이에요 여기 독일은 하여튼 빨리 좀 와라 더워 죽겠네 진짜 그늘도 없고 해가 정년이다 보니까 오 덥네요 도대체 몇시 오는거야 11분이라고 했는데 오 차 오는 소리 납니다 오 사단이 내려가네요 오 아 Niger Identity 아무튼 이따가 기차연 kanter 그리고 도착하면 종료하고 저희 동네 거기에 이제 도착하면은 또 방송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옷을 겉옷을 벗을까 고민되긴 하네요 덥네요 진짜 해가 정면여서 그런가 아 그리고 여기 별명이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별명이 독일이 토스카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기후가 좋다는 뜻이겠죠? 차 왔습니다 차 탔습니다 와 정시로 가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차가 정시에 오네 웬일 하긴 시골 동네니까 정시에 오는 것 같아요 잠깐 포도밭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3분 이따가 또 종료하겠습니다 아 야 포도밭 네 알겠습니다 황현나님 점사로 오시는 분이 없네 아 생각나다 lake 절차 해중은 perto 부정 아 와 와 진짜 여기가 왜 독일을 토스카나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쵸 오 아 이제 몇번 남았지? 아 오케이 아 기차 막 풍경 아 여기 풍경 좋아요 제가 보니까 포도밭 뭐 산도 있고 뭐 여기 단풍은 다음주나 다음 다음주 정도 오면 또 피크일 것 같습니다 한창일 것 같아요 이번주는 뭐 이번주는 아니고 다음주 정도 돼야만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 다음주 쯤에 그 지난주 갔다던데 갔으면 좋았을텐데 아 아 참 야 직들도 멋지고 와 포도밭 보이시죠? 저기 산뚱성이 아니 이거를 보신 분들은 보기라면은 뭐 음? 맥주지 하다가 어 이것도 이런것도 있네 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하하하하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포도밭이잖아요 포도밭 아우 이거 산까지 하하하하 어 이것도 이런것도 있네 하실 것 같아요 하하하하 이게 참 재밌어요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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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 함박허 슬러스 함박허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가 독일에서 최초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저기 그 위에 산뚱성이 아 지금 이따가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송! 뭐 하나있는데? 한정거장 더 지나가고 그러면은 중창역입니다 와... 오래됐네 여기도 피차역이네 몇시지? 지금? 오 94%밖에 안 남았네? 오케이 이따가 또 춤을 추끗고 잠시만요 아... 아... 여기 성 보이시죠? 지금 흐리게 보이는데 아 잠시만요 나무 지나가고 나무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아 오케이 지금 보이는 저 성이 한바허라고 하는 성입니다 저기 저 성이요? 저기 이 성에 독일에서 최초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확대를 했더니 흐려서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아 네 나중에 제가 따로 편집을 할 거예요 은혜님 저기 저 성에 저기 성 응 아 포도밭 아 잠시만요 나이 스타드 슈트 로제 나이 나이 스타드 슈트 업스테그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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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부러네 앞뒤로 오른쪽으로 내리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뭐 불란서 국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란서 방송 불란서 말로 또 방송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아 네 다음에서 내려야 되고요 거기서 잠깐 좀 한담 좀 나누고 방송을 또 종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기차 올 때까지 아 근데 왜 이렇게 충전이 안 되지? 혹시 2초? 스프로인데 잠시만요 뭐가 문제지 이제 뭐 다 왔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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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다 왔습니다 가자 기차요 아이고 여기 참 뭐라고 해야되나 다음번에는 제가 난다우나 아니면 보름스 이런 동네에 한번 가볼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난다우 팔찌 남쪽하고 보름스는 팔찌 북쪽이어서 그쪽 동네에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뭐 포도밭 뭐 많이 있으니까요 음 아 이제 다 왔습니다 어이구 네 기차 갈아타고 가야돼요 저희 이제 집까지 또 가는 또 기차 또 갈아타고 가야죠 다른 동네에 갈면 뭐 마네임을 가야되는데 거기 갈 일은 없죠 오 오 또 해가 또 정면에네 아 이러지 아 이제 다 왔습니다 음 아까 먹방한데 거기 또 왔네요 이제 내리고 그리고 또 플랫폼에서 기차 뭐 갈아타는 거 기다리고 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어 아 아 로트비스 앞에는 여기 다음 역이에요 하하 볼 건 없습니다 사실 거기 가면 아 아 아 아 아 로트비스 앞에는 오 딱 좋게 내리네 염 잠시만요 어? 아 시간표 있다 4시 정가겠네요 차가 우리나라 시간 11시죠 저녁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네요 35분 35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 어디 앉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아 S반 저는 잠깐 자리에 앉으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독일 기차요 아 은혜님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기차가 아직 한 20 몇 분도 있어야 되니까 방송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종료를 할까요 아니면은 올 때까지 좀 더 할까요 뭐 말씀해 주시면은 뭐 좀 더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회가 꾸루룩꾸루룩 소리 나긴 하는데 어제 먹은 게 뭐 잘못됐나 말씀해 주시면은 뭐 뭐 그대로 하고요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있는 곳 여기 노이스탓 안데어바인스트라스에 이제 여기에서 먹방 펠저텔러 이 향통식 펠저텔러 먹방을 했고 아 올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올 때까지 뭐 한 30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자꾸 이게 밧데리가 잠시만요 아우씨 뭐 문제 있나 아무튼 음 좀 정리를 하면 이 그 노이스탓 안데어바인스트라스에 아까 좀 아까 보여드렸죠 음 건물들 조금 이렇게 좀 고풍스러운 목적 건물들 이렇게 있다 그리고 한 400년 정도 됐다고 어 진아님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좋은 오후 되세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그 고풍스러운 건물들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먹방 그 펠저텔러 자음하겐 레버 큰애들 그리고 이제 브랏버스트 그러니까 부은 소세지 그리고 이제 양패추저림 뭐 이거 하고 그리고 니슬링 하고 그리고 이제 슈펫 부르군더 이 그 적포도죽 이거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고 아까는 이제 그 안젤만 에데사임이죠 거기 가서 뭐 이제 포도밭 한번 뭐 봤잖아요 음 널찍하게 있는 거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 밧데리 걱정하실 거 없어요 밧데리 많습니다 아직 기차 안에서 충전 또 하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면 어 뭐 포도밭 뭐 보여드렸듯이 뭐 독일에 뭐 맥주 뭐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뭐 포도도 있죠 포도주 음 그래서 이제 포도밭 이제 한번 널찍한 이 포도밭도 보여드렸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잠깐 또 성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안젤만 어 이제 그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주 4병 이렇게 산 거 뭐 맛도 보면서 음 뭐 그것도 이제 또 보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산 것들 뭐 제가 또 따로 뭐 적어드렸습니다 뭐 시라 블라우 프랭키쉬 어 그리고 어 템프라니뇨 어 그리고 까베네 프랑 뭐 이렇게 4종류 사업공업 뭐 맛을 보니까 오 기대 이상이다 블라우 프랭키쉬 같은 경우에는 오 괜찮다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드려봤습니다 아 뭐 이제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 뭐 종료를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솔직히 커피 한 잔은 좀 하고 싶긴 해요 커피 잠깐 한 잔 하고 어 그리고 기차 아 타러 다시 또 일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뭐지 누가 뭐 병 깬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 드렸어요 음 그래서 이따가 는 제가 그 카페를 뭐 가갖고 방송을 또 킬지 어떨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괜찮다 그러면 키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 집에 갈까 하여 어 뭐 피곤하거나 뭐 이러진 않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지금 몇 시죠 오 3시 32분이네 음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아 어쨌든 음 방송 조금 있다가 종료를 하고 어 커피 한 잔 하고 커피 한 잔 하고 그리고 이제 기차 타고 집에 갔다가 아 저기 집 가는 기차 제 동네 가는 기차 타고 그리고 이제 카페 한번 다녀보고요 거기서 뭐 자리 있으면 제가 또 방송을 한번 또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좀 그 뭐 시원한 거 한 잔 하면서 뭐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 좀 잠깐 하고 음 그리고 오늘 방송은 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음 집에 가서 제가 먹방 디프리 방송을 해볼까 했는데 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집에서 이제 좀 청소도 해야 되고 좀 이래저래 좀 할 일이 좀 있어갖고 집에서 이제 디프리 하는 거 대신에 일단 동네 저희 동네 가갖고 카페에서 또 디프리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없으시면 뭐 방송 뭐 꺼야겠죠 아우 배불러 죽겠다 아우 배불러 죽겠다 아우 아직도 소화가 안 되네 하하하하 아 뭐 마지막으로 어 아 근데 뭐 딱히 보여드릴 건 없네요 음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뭐 한 뭐 방송 키면은 아 보자 한 두시간 이따가 켜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승주님 아 감사합니다 히스님 음 음 한 두시간 정도 이따가 봐갖고 방송을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페 에서 잠깐 뭐 틀어 봐야 될 거 같아요 음 거기서 마지막으로 좀 그 여러분들하고 다문서 좀 나누고 뭐 뭐 그러고 이제 오늘 방송은 최종적으로 뭐 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히스님 이따가 그러면 제가 방송 어 그 저희 동네 카페 가서 뭐 다시 틀어 보도록 하겠고요 뭐 그때 뭐 하실 말씀이 있거나 뭐 질문하신 거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 그때 방송 틀 때 오셔서 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뭐 혼자서 뭐 방송 틀어 놓고 뭐 하기가 좀 그렇긴 하니까 아무튼 아 뭐 그리고 내일 또 우리나라는 공휴일이라고도 하니까 뭐 앉아 모시고 계신 분들 이따가 뭐 심심하시면 한번 또 놀러 오세요 자 그러면 저는 뭐 방송을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20분 동안 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리고 돈이 아니게 제가 이 방송 시간 좀 한 10분 정도 늦게 돼갖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장소도 원래는 아까 갔던 이 포도원 거기서 해야 되는데 뭐 뜻하지 않게 뭐 그렇게 돼갖고 음 그것도 정말 이제 죄송 어 스럽게 생각하고 있구요 어 다음번에는 뭐 음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2시간 20여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따가 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또 뵙 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좋은 밤 좋은 오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스 보스 운빠빠 응 어디갔지 어디갔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